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학기 중간고사 화학을 우월하게 공부하는 학습법을 공유해드리고자 테스트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보통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1단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거고 대부분의 학교가 1단원 또는 1, 2단원이 시험 범위에 해당할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럼 1단원을 학습을 하다 보면 약간 느낌이 어때? 겁나 어려워. 눈물 죽죽. 포기하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건데 왜? 화학에서는 1단원과 4단원이 킬러죠. 그래서 되게 어렵다라고 해서 화학에 대한 장벽을 많이 느낄 건데 그 장벽을 조금씩 깨부수는 방법들을 쌤이랑 함께 한번 논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또한 1단원에서 2, 3, 4, 소단원에 해당하는 것들은 되게 어려운 계산들이 많은데 이 계산이 너희가 그냥 푸는 거랑 쌤이 너희 그렇게 푸는 거 맞아? 그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또 이런 계산 부분의 학습에 있어서 마음의 안도감과 이런 평화 이런 것들이 또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자, 봐. 1단원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지 효과적인지 쌤 이야기 들어보고 비교해보고 내가 쌤이 이야기해 준 대로 학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살짝씩 수정을 해도 좋고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랑 쌤이 설명하는 거랑 같다라고 하면 음, 그래. 잘 하고 있어. 이러면서 중간고사 준비하면 또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빠르게 각 주제별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1단원이지 보통 화학과 우리 생활이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죠. 모의고사를 치거나 수능을 치게 되면 하나의 문제만 시험에 들어가지만 이게 내신에 들어가게 된다면 최소 5개 겁나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보통 2, 3, 4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은 여기에서 너희가 적어도 꼭 점수를 따서 가라는 의미로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기 꼭 잘 해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구멍 없이 다 암기를 해주세요. 쌤은 미래엔 교과서였나? 그랬던 것 같아. 플라스틱을 만든, 최초로 만든 사람의 이름은 이런 거 묻는 시험 문제도 본 적이 있으니까 교과서별, 미래엔, 천재, 비상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교과서마다 여기 있는 단어는 내용을 설명해 준 게 조금씩 예시가 다 달라요. 실험도 다 다르잖아. 그래서 교과서 보면서 암기해 주시고요. 언제? 시험치기 전날 꼭 하나하나 정독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언제? 시험치기 전날.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 3, 4단원 눈물 죽죽 나는 계산 내용들이 나오는데 쌤은 개인적으로 2, 3, 4단원 중에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진짜 어려운 단원 그러면 난 3단원보다 3보다 2야. 이거. 화학식련과 몰과 기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제대로 잡잖아. 그러면 화학반응식이 진짜 쉽게 들어가요. 근데 얘를 좀 잘 대충 공부하잖아. 그러면 화학반응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쌤은 실제로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한 100분의 시간이 있으면 보통은 이제 너희가 이거 한 20분 하면 나머지 80분 이거 화학반응식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이 화학식련과 몰 중에서 몰과 기체 부분을 거의 반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얘는 그냥 막 술술술 다 풀립니다. 그래서 혹시 화학반응식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몰과 기체 부분 이 부분부터 좀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 난이도 섞어가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분명히 이 화학반응식이 안 되면 여기에서 못 푸는 문제들이 적어도 예를 들어 뭐 자인스토리 뭐 이런 마더통이 있다고 한다면 10개 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10개를 정복하면 화학반응식이 쉬워요. 자 근데 있잖아. 이 화학식련과 몰 그 중에 몰과 기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맥락은 하나밖에 없어. 분자량비, 한계 분자 질량비, 비 빠졌네. 분자 일몰의 질량비, 밀도비는 다 같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가 사실 포인트인데 얘들아. 여기에서 나오는 몰과 기체에서 나오는 수능 문제를 보면 이게 있잖아. 비문학 지문 해석을 하듯이 나옵니다. 맥락은 얘야. 일몰 분자량이랑 일몰 분자의 질량, 분자량이랑 뭐 밀도랑 그냥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게 다인데 막 밀도를 있잖아. 얘들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부피분의 질량인데 단위 부피당 질량은 어떠하다. 또는 이걸 뒤집어서 단위 질량당 부피는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계산은 할 수 있는데 자료 해석이 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다양한 양치기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잠깐. 쌤, 저는 양치기를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다양한 표가 나오잖아. 그러면 끝까지 계산을 못하겠으면 문제에서 뭐, 뭐, 뭐가 나오지. 그러면 거기에서 꼭 필요하게 내가 써야 하는 조건들을 동그라미 해서 아, 이거 이용해서 얘 풀고 얘 이용해서 이거 풀고 이거 이용해서 얘를 풀어야지. 라고 해서 계획만 써도 돼. 그러면 계산해서 뻥나지 않으면 너희가 안 들리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양치기 할 시간이 모자라다라고 한다면 문제 보고 계획만 써. 그래서 이 조건 썼는지 이 조건 썼는지 꼭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화학반응식 용액의 농도를 공부하는 방법이 남아있는데 솔, 솔까. 요즘에 솔까라는 단어를 많이 써. 내가 솔까. 얘는 극강의 킬러거나 쉽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용액의 농도부터 잡아야 합니다. 쌤이 봤을 때 2단원, 3단원이 있으면 얘들을 이제 유형별로 정리를 할 때 한 10문제 풀어야 한 가지 유형을 정복을 한다. 한 문제 또 풀어야지 10문제 풀어야지 한 가지 유형을 정복한다라고 한다면 용액의 농도는 한 3, 4문제만 풀어도 하나의 유형에 대해서는 너희가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적은 양치기로 문제를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게 4단원입니다. 그래서 용액의 농도는 비례식 계산이 중요하니까 꼭 비례식으로 계산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실제 값이 있어. 숫자가 있어. 숫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이걸 너희가 실제로 주어진 게 예를 들어서 뭐 10g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얘를 wg이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문자로 이렇게 바꿔서 취연을 해서 다 써보면 1, 2, 3, 4 중에서 문자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이 4단원 문제 유형 정복에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연습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번을 빠르게 정복하신다면 이제 마지막 3, 화학 반응식이 남아있죠. 자, 화학 반응식은요. 되게 극단적입니다. 쉽거나 적당히 좀 이제 쉽거나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화학 반응식 내에서는 쉽거나 미친 어렵거나 그래서 쌤은 너희가 이제 수능 뭐 10개년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사잖아. 그러면 처음에 이제 보면 화학 반응식을 너희들이 풀어보면 반도 못 풀어. 근데 이걸 2회독을 하거나 3회독을 하잖아. 그래도 너희가 못 푸는 문제가 10문제 정도는 나와. 그 10문제는 뭐게? 나도 하나 푸는데 5분 넘게 걸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극강의 킬러 문제들이 최소 10문제는 있으니까 정말 너희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아, 이건 진짜 어렵네. 이건 진짜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네. 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따로 빼놓아. 빼놓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보면서 다양하게 풀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혼자 풀 수 있는 걸 다 찾아서 풀고 얘들은 아, 얘는 뭐 예를 들어 기체의 밀도를 이용하네. 얘는 탄화수소의 연소네. 얘는 뭔데? 일정량의 다른 걸 소량씩 첨가하는 문제 유형이네. 이런 식으로 분류를 먼저 해놓고 이게 분류가 다 됐다라고 한다면 이후 마지막에 내가 겁나 못 풀었던 한 10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내가 어려워서 못 풀었던 하나하나하나 푸는 그 문제 유형은 고2도 그렇고 고3도 그렇고 N수생도 그렇고 어려워. 학교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착착착착착 바꿔서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것도 어려워. 그래서 막 이거 다 채워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채우지도 못하고 어려운 열 문제들 너희들이 정복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을 다 풀어서 다 풀어보고 그걸 스스로 유형별 정리를 너희들이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수학이 잘 되는 아이들은 여기 2, 3은 보통 이렇게 말하더라 샘 저 무지성으로 풀어요. 그냥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아니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진짜 어 예 얘는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해서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것들 문제 풀 때 너희가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너희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음 뭐 시험은 잘 치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에서 어 하나 정도 꿀팁 나는 이렇게 생각해 1 일단은 화학과 우리 생활 전날 벼락치기 됩니다. 용액의 농도 난 용액의 농도 벼락치기 된다고 봅니다. 자 화학식량과 몰 몰과 기체는 주말 하루를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3단원은요 뭔데 하루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벼락치기보다는 하루에 문제 뭐 한 1시간 월요일 1시간 화요일 1시간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 이렇게 연습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여러분의 1학기 중간고사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